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야 오늘이 중복입니다 중복이고 해서요 저는 오늘 뭐 삼계탕은 초복에 먹었기 때문에 오늘은 막국수 막국수를 먹으러 왔어요 이거는 시원하지만 따뜻하게 마시라고 따뜻한 육수도 따로 주시구요 그 다음에 이렇게 보쌈 보쌈에다가 상추 깻잎 이렇게 마늘도 이렇게 또 주시구요 막국수에 이렇게 먹을 수 있는거 이거는 이제 비빔 비빔이구요 이거는 시원한거 우리 또 여름에 너무 덥고 하니까 더울 때는 이렇게 좀 시원한게 좀 땡기죠 그렇죠 저희 지역이 오늘은 또 36도에요 36도 시청자 여러분들도요 조금 시원한거 드시고 더위 좀 이겨내시구요 와 양도 엄청 많아요 그리고 여기가 좀 늦게 오면은 번호푸푸푸 먹어야 되는데 여기가 좀 맛집이고 하다보니까요 그리고 보쌈도 수영도 엄청 맛있게 생겼죠 맛있게 생겼죠 맛 맛있나요 그냥 그래서 이렇게 해서 그냥 그냥 이렇게 산에 먹으면 되는거죠 맛있다 맛있어 시청자 여러분 저희 조심하세요 감사합니다